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톡 푼입니다. 여긴 말이죠. 바로 용인인데요. 오늘 태풍 오는 날입니다. 이 와중에 제가 용인을 오는 이유 제가 2, 3주 전쯤에 이벤트 영상 올렸었습니다. 플레이스테이션4와 닌텐도 스위치 나눔 한다는 영상이었는데 당첨자가 이 근처에 산다고 해서 왔어요. 예 물건을 챙겨왔는데요.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굳이 이벤트 당첨자를 왜 영상을 찍느냐 당첨자한테 직접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. 사기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몇 번 남기셨어요.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냥 드리기 위해서 인증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아 저 무기 때문에 찢어졌어요.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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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유씨 아유 뭐야 이거 아유씨 아니 비가 이 정도로 오는데 왔다고? 아유 이 정도인데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오 저 저 물 조심해요 물 물 물 어 오 야 이거 장난 아니다. 아유 찢어졌네 아유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거 전달 빨리 해야 되는데 상품이 얼마나 풍성하면 이게 진짜 오우 쉣 가능하냐? 이렇게 가면 돼서 어렵고 뭐 있어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 오지게 무겁네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아 힘들네 뭐야 여기 그 제 친구 친구 그 친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닉네임이 열 곳이었는데 그 친구 어디 있어요 친구가 열 곳이야? 네 친구 나와 네 이게 상품이 너무 푸짐해서 이게 줄이 끊어졌어 아 그거 뭐 들고 가야죠 뭐 어 그래 다 이렇게 자 풀스랑 게임 패드랑 닌텐도 스윗시까지 있거든 네 이런 거 주적 없다 다 준다 오케이 자 근데 친구들은 누구야 친구들이요? 어 동네 급식들 아 동네 급식들이야? 친구들 그러면 핫도그 하나씩 다 하자 네 친구랑 핫도그 두 개 가 하나하나 두 개 가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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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그냥 하나씩 골라요. 기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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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기본 아니야. 아 기본보다는 좀 더. 제일 비싼 게 4천 원이면 지금 몇 명이잖아요. 20명 되나? 일단 저희들이 메뉴가 하나 드시면 아메리카노 커피가 서비스로 나가는 거. 그걸로 그러면 다 주세요. 11, 12, 13, 14, 15, 16, 18. 18에 19개 해주세요. 이 친구는 2개. 전부 나이스로 드릴까요? 네네 더우니까 아이스크림. 10만 5천 원이면 제가. 아 예. 그러면 저 선물이 한 50만 원 됐으니까 요거에 57만 원. 기름값까지 60만 원. 선물? 선물 있어 형한테? 형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아 진짜로? 지금 깔까요? 아 지금 까보자. 일단은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. 아 앉아서? 아 오케이 앉아보자. 이거 근데 누구랑 누가 준비한 거예요? 이거는 다 같이 준비했는데 제가 좀 많이 보탰고요. 이거는 이 친구가 이 옷이 수제 간식이라고. 아 오지? 뭐로 만든 거예요? 닭가슴살으로 만든 거예요. 나도 닭가슴살 좀 먹어야 되는데. 이거 같이 드셔도 돼요. 아 나도 먹어도 되는 거야? 네. 내가 계란인 거지? 아 아니지. 이거는 새벽에 게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좀 잠 안 졸리시라고. 아 오. 그 다음에 이 마늘은 먹으시고 좀 사람.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맛있으니까. 아 맛있으니까? 아 그니까 약간 병 주고 약수. 아 그렇죠. 이거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써주셨으면. 어 이건 지금 써보자. 근데 안 돼 많이 쓰니까. 네. 다행히 맞네요. 맞아? 15,490원 더하기 2천 원. 대상 2만 원 대강 나온 거예요. 10만 원이고 2만 원까지 3만 원이. 기적의 교환이었다. 어 근데 진짜 이거 선물을 줄 줄 몰랐는데. 형 그냥 주고 갈 줄 알았어요 형은. 아 저는. 어젯밤도 솔직히 못 잤거든요. 아 못 잤어? 11시면 자는데. 아. 좀 기대야 돼가지고. 3시, 4시까지. 아 뭉클해지네. 아 눈물 나야 돼. 와 울었다. 와 감격의 눈물. 어. 울지 마. 울지 마. 울지 마. 울지 마. 아 눈물이 안 나가지고. 챙기자. 네. 어 너 고맙다. 형 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. 아 오케이 부탁. 제가 사실 유튜버거든요. 유튜버야? 홍보 홍보 1분 1분. 아 목이 아니지 이거. 아 인사해봐 인사 오케이. 네 안녕하세요. 얘들아 잘 있어. 형 갈게. 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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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